우리 시장 또 하락으로 전환됐고 코스닥도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고려하이안 조금 전에 공시가 나왔는데 유상증자한다는 이야기에 하한가까지 내려갔다가 20%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답답합니다. 너무나 답답한데 안 좋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계속해서 시장이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럴까요? 우리 시장 과연 정말 금투세가 문제일까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시장만 왜 왕따일까라는 앵커 브리핑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댓글들이 달린 걸 좀 봤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냐? 수금 뭐 이런 거 미국 상황 이런 게 아니다. 결국에는 금투세 때문이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투세 도대체 언제 정할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이에 우리 시장에서 우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24년 3월만 해도 우리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0조는 넘었습니다. 6월까지도 20조는 넘었는데 그 뒤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폭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8월에 18조 원대를 찍었다가 9월에 지난달에 16조 원대, 이번 달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15조 원대까지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거래 자체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전률을 볼까요? 증시 회전률을 보면 증시 회전률 역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3월에 24.33 기록했는데 점점점 내려가더니 9월 지난달에 20아래로 내려갔고요. 10월 지금은 18대까지 내려갔습니다. 회전률이 낮다는 것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라는 시장의 사인이겠죠. 투자자들이 투자할 곳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금투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여기서 우리 시장에서 수익 보면 뭐하나, 세금 내서 다 뱉어내면 투자할 이유가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다른 투자하고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시장은 점점점점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수치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도대체 언제 결정할 겁니까? 시장에서 그전에 금투세에 관련된 토론회 있었잖아요. 금투세 토론회 하고 나면 결정한다면서요? 그런데 아직도 결정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 나왔습니까? 재보선 하고 나면 그때 뭔가 결론을 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재보선 끝난 지도 한참 지났습니다. 재보선 끝나니까 이번에는 국감 끝나면, 국장감사 끝나면 뭔가 입장을 확연하게 내비치겠다라고 했는데 국정감사 끝난 지가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결정 안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차 회담을 가질 건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식 투자 진심으로 돈을 걸고 하는 건데 주식 투자 금투세를 관련해서 정치적인 카드,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면 저희는 점점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세요.